콘 PD 안녕하세요 콘입니다 오늘은 제가 튜브캐시와 함께 진행했던 좀비고 무료 60가스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는 영상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이벤트 공지 영상에 안내드렸다시피 랜덤으로 총 10분을 추첨하여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구글 기프트코드 5000원권을 이벤트에 응모하신 메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비고에서 60가스가 4950원에 판매되고 있으니 당첨되시면 무료 60가스를 얻어 가실 수 있겠죠 본격적으로 추첨을 하기에 앞서 주의사항 두가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이벤트 공지 영상에 언급했듯이 메일 제목을 튜브캐시 가스 이벤트라고 적어주지 않으신 분들은 추첨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중복 응모를 하신 분들은 당첨이 취소됩니다 왜냐하면 랜덤으로 추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 응모를 하는 것은 자신의 당첨 확률을 높이는 행위이고 이것은 곧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당첨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외로 메일을 잘못 보내서 다시 보내신 분들은 당첨을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취소되시는 분들은 양식을 지킨 같은 내용의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주신 분들이 취소됩니다 그럼 바로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일 제목 양식을 지켜서 응모를 해주신 분들은 총 66분인데요 이 중에 10분을 뽑는 거니까 확률은 약 15% 정도의 당첨 확률이 되겠네요 그럼 추첨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당첨되실 분은 이렇게 10분의 당첨자분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당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바로 큐브캐시 기프트 코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도 다음 이벤트 때는 꼭 좋은 결과 있어서 당첨되시길 바라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크고 더 푸짐한 이벤트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